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책방에서 소개해 드릴 작품은 김성달 작가님의 얼굴 그리다 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이 작품은 작가님의 이사간다라는 소설집 중에 있는 단편입니다. 소설 속 등장하는 화가가 남자 주인공에게 게심사의 장미꽃을 보러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하죠. 7년 전 종족을 감춘 그녀가 유일하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사진이 빗물에 젖은 절 마당의 장미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화가를 따라 함께 게심사로 향합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떠나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과 후회 그 현실에서 괴로워하던 소설 속에 나는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그녀의 사진을 꺼내며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목처럼 얼굴 그리다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게심사의 장미보로 떠나보실까요?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그리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화가의 전화를 받았다. 게심사 장미 보러 갈까 하는데 화가는 늘 그렇듯이 말끝을 얼버무렸다. 초여름의 오후 3시는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이는 사이 수화기 저편의 화가가 마른 기침을 짧게 뱉었다. 제가 지금 화실 쪽으로 가겠습니다. 망설이는 마음과 달리 내 목소리는 흔쾌했다. 화가는 녹아내리는 초범부터 내게 게심사 장미 이야기를 했다. 화폭에 그리는 그림처럼 실감나게 색감을 입히는 화가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게심사 장미를 직접 보고 싶었다. 종족을 감춘 후 그녀가 유일하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사진이 빗물에 젖은 절 마당의 장미 사진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유행을 바라며 서둘러 화실로 달려갔다. 그림 그리기는 애매한 시간이니 드라이브라 생각하고 다녀옵시다. 화가는 옆자리에 올라앉는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그럴 때마다 쑥스러운 듯이 작은 눈매가 아래로 잠기면서 얇은 입꼬리가 위로 살짝 휘어지는 화가의 얼굴을 보며 나는 대답 대신 웃음으로 화답했다. 화가의 오래된 승용차 안에는 클래식이 낮고도 잔잔하게 흘렀다. 나는 화가의 옆자리에 앉자마자 달려드는 졸음을 견디기 어려웠다. 요즘 들어 윤곽이 희미한 어떤 얼굴이 자꾸 다가와 새벽이면 오두커니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 얼마쯤 졸았을까 얼핏 눈을 뜨니 승용차는 해미읍성을 지나고 있었다. 잠시 눈을 감았나 싶었는데 승용차가 멈춘 곳은 개심사 앞 주차장이었다. 막걸리 생각이 먼저 납니다. 한잔하고 갈까요? 화가가 입 가장자리를 한껏 끌어올리며 중얼거렸다. 술 생각이 날 때마다 하는 버릇이었다. 장미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내 최근에 막걸리집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화가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승용차로 절 앞까지 올라가자고 했다. 화가는 개심사 바로 밑 공터에 승용차를 세웠다.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밑에 어떤 남자가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있을 뿐 초여름 오후 절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평일이라 더욱 그런 모양이었다. 불과 열흘 전에는 6월인데도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방송에서 이상기온이라고 호들갑이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늘은 그동안의 기세를 만회하듯이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불볕기운을 내뿜더니 이틀이나 폭우를 쏟아놓기도 했다. 그런 틈에서 5월의 꽃 장미는 피고 질 사이도 없이 조락의 모습으로 길 위에 뒹굴었고 그걸 보는 화가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나는 캔버스를 어깨에 매고 화가는 화구가 든 가방을 들고 돌계단을 올라 일주문 옆으로 난 길로 향했다. 공양간을 지난 스님들 거쳐인 듯한 곳에 마당으로 들어서자 장독대 옆에 장미가 보였다. 크림색 장미였다. 그녀가 보낸 장미는 불띠 붉은색이었다. 나는 다소 맥이 빠졌지만 유행이나 우연히 그리 쉬운 세상이 아니었다. 장미는 생각보다 왜소했고 그나마 몇 송이 달린 꽃잎은 그 성성한 기운이 닿은 모습이었다. 꽃봉오리가 가장 왕성했을 것 같았던 가지는 부러져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데도 습기 머금은 짙은 장미향이 코를 찔렀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왔어요. 화구를 내려놓은 화가는 탄식처럼 중얼거리며 장미를 살피기 시작했다. 빗물을 촉촉하게 머금은 마당에는 다른 화초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크림색 장미뿐이었다. 장미는 기운을 다하긴 했지만 어쩐지 달라 보였다. 꽃잎이 감긴 모습부터가 품위와 격조가 있어 보였고 백색도 노랑도 아닌 은은한 크림색으로 빛났다. 부러진 꽃봉오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안타까운 듯이 유모조모 뜯어보던 화가는 이윽고 결심한 듯이 캔버스를 세우고 화구 가방을 열었다. 늦었지만 그리는 데까지 그려봐야죠. 아직 몇 송이는 그릴만한 것도 같은데 화가가 그림 그릴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근처에 또 다른 장미가 있나 살펴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내친김에 공양간 왼쪽 대웅정 가는 길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아 천천히 걸었다. 언제부터인가 절에 오면 산신각이나 칠성각부터 찾는 버릇이 생겼다. 명부전 옆으로 난 조그만 오솔길 입구에 이정표인 듯한 낡은 기하장에 산신각 50미터라는 글씨가 허옇게 박혀있었다. 등산로를 알리는 붉은색 리본이 달린 좁은 오르막길을 오르며 숨이 턱 밑에와 닿을 즈음 예의 그 낡은 기하장이 또 보이며 산신각으로 향하는 방향 표시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길로 접어들자 곧 조그마한 산신각이 나타났다. 신발을 벗고 들어간 산신각 내부는 산신 그림이 코에 닿을 듯이 좁았다.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시주암에 넣고 향을 찾아 두리번거렸으나 보이지 않아 그냥 세 번 절하고 앉았다. 바닥에서 눅눅한 습기가 전해졌다. 오르막길을 올라오느라 가쁜 호흡을 추스리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큼직한 나비 호랑이 한 마리가 산신각 안을 너울너울 날아다녔다. 나는 약간 몽롱한 눈길로 나비 호랑이를 쳐다보았다. 나비 호랑이는 앉을 곳을 찾듯이 천천히 날개짓을 하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촛불이 꺼진 촛대 위에 앉는가 싶더니 갑자기 몸을 솟구쳐 인잔 할아버지 얼굴 같은 산신 앞으로 헐헐 날았다. 하지만 금방 몸을 돌려 산신 옆에 앉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려보는 호랑이 얼굴을 향해 날아가다가 위로 선회하면서 순식간에 몸 밖으로 사라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한순간도 나비 호랑이 몸짓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내 손바닥의 절반만한 크기의 나비 호랑이는 무엇이 못마땅한지 결국 산신각에 몸을 내리지 않고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다. 나비 호랑이가 사라진 후에야 나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아 정면으로 올려다 보이는 산신과 호랑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개심사 산신은 자상하고 덕이 많은 얼굴이었다. 어떤 절에는 아주 추상같이 무서운 얼굴을 한 산신이 있었고 어떤 절에는 장난기 가득한 산신의 얼굴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소박하게 특색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절이 편안했다. 그렇지만 산신 옆에 다리를 가지런히 뻗고 놓은 호랑이의 동그란 눈빛은 속내를 꿰뚫는 듯한 서늘함을 깊숙이 담고 있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 눈길을 피하지만 이미 가슴에 들어와 버린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때 문득 이 불편함이 언제부터인가 새벽이면 어김없이 나를 일어나게 만들어 차가운 냉수나 독한 알코올을 마시게 만든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꼈다. 순간 나는 온몸에 전류가 흘러온 듯이 저릿한 전류를 느끼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소용없었다.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수십 개의 얼굴이 순식간에 소용돌이치듯이 지나갔고 그 기세에 눌려 숨을 헐떡이던 나는 벌떡 일어나 산신각에서 나와버렸다. 산신각 앞에서 숨을 몰아쉬는데 주위를 둘러싼 소나무 근처를 낮게 날던 산까짓대가 갑자기 부산스럽게 움직이더니 머리 위 높은 곳에서 까마귀 소리가 카악카악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큰 몸집에 까마귀 두 마리가 천천히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다. 나는 쫓기듯이 산신각을 내려왔다. 조급하게 흐트러지던 내 발걸음은 오솔길이 끝나는 명부전 앞에 이르러서야 조금 진정이 되고 평상을 되찾았다. 나는 어쩌다 절에 가는 기회가 있으면 죽은 이의 혼령을 모시는 명부전은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오늘은 그 앞에서 멈추었다. 개심사의 명부전은 지옥의 십대 대왕을 모시고 있다는 설명이 눈길을 잡아당겼기 때문이었다. 내친김에 신발을 벗고 명부전 안으로 들어섰다. 절을 하고 명부전 안에 모셔놓은 지옥의 십대 대왕들의 친근하지 않고 다정하지 않고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며 그 앞에 가지런한 글씨체로 적어놓은 지옥의 십대 대왕들이 내리는 온갖 형벌에 관한 내용을 읽었다. 그들이 관장하는 형벌을 읽기만 했는데도 정말이지 지옥에는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바람에 어쩐지 약간 민망해져 고개를 돌리는데 낯익은 초상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출입문 왼쪽 벽에 이제는 버려진 듯 버림받은 듯이 놓여있는 그 초상화는 온 나라를 조문의 행렬로 뒤덮게 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그 이었다. 나는 굳어버린 듯이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절을 하고 명부전의 부처님과 지옥의 십대 대왕들을 마주보고 앉았다. 갑자기 등이 시리고 가슴이 떨리고 머릿속에는 괭음이 울리고 맥박이 빨라졌다. 그러면서 산신각에서 마주쳤던 내 속에서 실핏줄처럼 퍼져있던 어떤 불편함의 원인을 알 것 같았다. 그의 자살에 너나 할 것 없이 망연자실하던 그 봄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화가 치밀고 날이 어두워지면 남몰래 눈물을 흠치곤 했다. 그날도 학원 강의가 끝나고 늦은 밤 이따금 혼자 가는 선술집에 앉아 술잔을 막 기울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휴대폰에 진동음이 울렸다. 낯선 번호에서 외면하는데도 진동음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나는 입술에 묻은 알코올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휴대폰을 들었다. 낯선 여자가 처음 그녀의 이름을 말할 때만 해도 나는 범상이 들었다. 하지만 여자의 입에서 재차 그녀의 이름이 들려왔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묵직하고도 길게 이어진 그 진동음은 나를 7년 만에 그녀 곁으로 달려가게 하는 신호음이었다. 나는 급하게 자동차 시동을 걸고 힘껏 가속 장치를 밟았다. 제발 제발 나는 그녀가 왜 하루아침에 종족을 감추었는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제발 제발 내가 도착할 때까지 버텨주기를 바라며 가속 페달을 밟고 또 밟았다. 자정을 훨씬 넘긴 도로는 어둠이 가득했지만 가속기 위해 내 발에는 자꾸 힘이 들어갔다. 자신을 요양사라고 밝힌 여자는 그녀가 의식이 없지만 내가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자는 거듭 형편이 된다면 빨리 달려와 달라며 남쪽 도시의 요양병원 주소를 알려주었다. 나는 그때처럼 형편이라는 말이 야박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 눈앞에 전조등이 예리하게 잘라먹듯이 산과 광 그리고 농과 밭이 스치고 지났다. 길이 좁고 가팔라지는 국도로 접어들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아슬아슬한 순간도 몇 번 겪었다. 두 시간쯤 달렸을까 휘발유를 넣으라고 신호를 주던 연료 게이지가 더 이상 깜빡이지 않고 경고등의 붉은 빛만 위험신호처럼 쏘아내고 있었다. 낯선 국도길 어디에서 주유소를 만날지 알 수 없었다. 삼거리에서 이정표를 따라 동네가 있을 만한 곳으로 방향을 잡는 순간 울리는 휴대폰을 집어들자 요양사가 그녀의 죽음을 알려왔다. 새벽 3시를 넘기는 시간이었다. 나는 결국 주유소를 찾지 못했고 승용차는 국도 위에서 멈춰버렸다. 달릴 수 없는 승용차 안에서 내가 새벽을 맞은 사이 그녀의 몸은 생사를 넘나들던 병실을 빠져나와 영안실로 옮겨졌다.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동안 주위가 천천히 밝아오면서 검은 장막을 들이오듯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실체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섬뜩하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나치던 산, 나무, 들판, 길, 바위 같은 익숙한 것이었다. 나는 멈춰버린 승용차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알고 보면 죽음 역시 이렇듯 익숙한 것이라고 애써 자위하며 계속 그녀의 이름을 욱조렸다. 그 사이 내 머리와 몸은 싸늘하게 식었고 한마디 말도 없이 종족을 감추었다가 죽음으로 나타난 그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나타나지 말 것이지. 날이 밝아 보험회사 직원이 씻고 온 휘발유를 승용차에 채운 나는 그녀가 누워있는 영안실이 아니라 서울로 향했다. 알고 보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익숙한 것이라는 자조 섞인 변명을 눈물과 함께 흘리면서 화가의 캔버스는 텅 비어있었다. 장미 쪽에 시선을 두고 있는 화가의 얼굴이 취한 것처럼 붉었다. 좀처럼 구도가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얀 캔버스를 슬쩍 돌아보며 내가 물었다. 그냥 가실까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있던 화가가 그 손을 잠깐 들어 보이며 등을 돌렸다. 화가가 사라진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나는 하얀 캔버스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연필 선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동안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화가는 선 하나 그지 못하고 캔버스를 맞이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화실에서 그의 작업을 몇 번 지켜본 나는 화가의 작업이 진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캔버스 앞으로 돌아온 화가의 몸에서 강한 담배 냄새가 풍겼다. 소기타 거품 몇 개비를 피운 모양이었다. 그냥 가기는 아쉽고 무엇이든 그리고 싶은데 화가의 눈은 이제 장미를 바라보지 않고 실록이 우거져 시커멓게 변해가는 산을 향했다. 화가와 나는 말없이 검은 구름이 휘감기는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산신각에서 들었던 까마귀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깎아지른 산에서 슬금슬금 내려오는 어둠에 등 떠밀리듯이 내가 침묵을 깨뜨렸다. 오늘은 그리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화가는 대답 없이 안경 너머로 나를 올려다볼 뿐 여전히 침묵이었다. 어쩐지 자꾸 조급해진 내가 불쑥 뱉었다. 그럼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제야 화가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무슨 부탁을? 얼굴을 좀 그려주십시오. 얼굴을? 나는 지각 깊숙이 넣어주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화가에게 건넸다. 10년도 전에 찍은 그녀의 흑백 사진이었다. 화가는 내가 건넨 그녀의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겠는데? 화가가 흑백 사진을 흰 캔버스 하단 우측에 놓아두면서 들릴듯 말듯 중얼거렸다. 얼굴만 그리는 화가로 꽤 이름이 알려진 그였다. 그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얼굴들은 사람들의 숨결을 따뜻하게 느끼게 한다는 평단에 평이 따랐다. 캔버스에서 두어 걸음 물러난 화가는 그녀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면서 도통 말이 없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내게 사진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림의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구상하는 것도 같았지만 화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흑백 사진 속 얼굴만 보고 있었다. 화가의 긴 침묵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환한 바깥으로 나온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야학의 동료 선생으로 만나 결혼을 했다. 결혼이라고는 했지만 함께 활동하던 동지들 몇을 모으고 주례를 본 선배에게 결혼 서약을 하고 반지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 자리에 초대할 가족이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가족을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야학을 지키며 가난하게 살았다. 이따금 현장을 떠난 선배들 대신 위험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론 정치에 뛰어든 선배들의 선거 운동을 돕기도 했다. 위태위태한 고비를 넘기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렵다던 선거에서 기적을 만들며 그럭저럭 세상에 적응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동지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면서 조금씩 지쳐가던 내게 강남 논술학원 강사 자리를 제의한 것은 뜻밖에도 그녀의 오빠였다. 일찍이 야학 현장과 결별한 그는 입시학원의 논술 강사로 몇 년 동안 이름을 날리다가 상업의 기회를 잡은 모양이었다. 그는 나보다 자신의 누이 동생을 파트너로 원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내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나를 선택했고 나는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손을 잡았다. 그 무렵 현장을 떠난 선배와 동료들의 성공은 눈부셨다. 그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면서도 자꾸 억울한 생각에 무기력해지던 나는 강남 논술학원에서 얻은 이윤을 통해 야학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그녀를 설득했다. 결국 나는 강남 논술학원으로 그녀는 야학을 지키는 것으로 절충을 보았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었다. 그것은 아마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장나를 쫓아다니며 남의 사주를 봐주는 할머니 밑에서 성장한 내 이력에 대한 그녀의 연민이자 사랑이었는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학교에 보내주지 않아 난장 이곳저곳 뒹굴던 새농민 잡지를 들고 혼자 그를 깨우친 나는 열다섯 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 혼자 살면서 서울에 야간대학을 나온 초라한 이력에 대한 반동으로 강남 논술학원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때부터 부와 성공에 달콤한 거품이 부풀어오르기 시작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그것도 강남 집을 소유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강의를 했다. 난장 구석을 떠돌며 살던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던 날 감격에 겨워 대취해 어느 때보다도 격정적으로 그녀를 품었다. 하지만 성공에 취한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기 좋으면서도 보기에도 좋은 그녀의 말수가 적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성공에 도취될수록 비좁은 교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졸고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뛰어난 강의 능력을 허무하게 소모하는 그녀가 불만이었다. 그날은 강남 송파의 여섯 번째 학원의 분원을 개원하는 날이었다. 나는 그동안 분원을 개원할 때마다 그녀가 들으라는 듯이 실력 있는 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며 주절거리곤 했다. 그녀의 강의 실력은 강남 학원에서도 당장 스카우트 할 만큼 출중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능력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송파 분원 개원 축하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술 힘을 빙자해 그런 섭섭한 마음을 여과 없이 내뱉었다. 이제 위성 그만 떨고 그 지긋지긋한 약 집어치워. 당신도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이튿날 잠이 깬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실수를 깨달았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빈몸으로 집에서 나간 그녀는 그날 이후 종족이 묘연했고 자신을 아는 세상 모든 것과 연을 끊었다. 나는 방바닥에 머리를 짓이기며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이 장미 말이오 솔기가 삐져나올 정도로 바랜 기억의 저편을 헤집고 있는 내 귀에 화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가는 부러진 가지에 애처롭게 매달린 장미를 가리키며 목소리에 박힌 가래를 삼켰다. 그 역시 목에 가래 같은 무엇을 평생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인의 얼굴이오 막상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는 했지만 좀처럼 말을 잇지 못한 화가는 고개 꺾인 가지에 피어있는 장미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스승의 어린 부인을 사랑했어요. 그때 나는 어리고 서툴고 겁이 많았지만 그 여자 앞에서는 어쩐지 스승을 넘어서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스승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몹쓸병에 걸린 그녀가 마지막으로 몸을 흐탁한 게 이곳입니다. 난 그녀의 곁에서 얼굴만 그렸어요. 가슴에 그려넣듯이 얼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1년 남짓 투병을 하던 그녀는 결국 먼저 떠났습니다. 주제스님은 여동생이었던 그녀의 유고를 이곳에 흩날렸고 나는 그 땅에 그녀가 좋아하던 크림색 장미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로 봄이면 찾아와 장미꽃으로 피어난 그녀의 얼굴을 그리면서 40년이 흘렀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나는 그제야 화가가 개심사 장미 이야기를 하며 초조하게 서두르던 발걸음의 원인을 알 것 같았다. 40여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봄이면 달려와 장미로 피어난 사랑했던 이 얼굴을 그리는 화가는 그 얼굴을 마주볼 자격이 충분했다. 하지만 아내였던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워 영안실에도 가지 못하고 사진조차 오래오래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살아온 나는 과연 그 얼굴을 그려서 계속 볼 자격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갑자기 몸이 허둥거렸다. 너무 늦게 왔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나도 이제 늙었는가 봅니다. 화가의 절망 앞에서 나는 괜히 그림을 부탁했나 후회가 되었다. 평생 얼굴을 그려온 화가의 입에서 나온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절을 뜻하는 것 같이 들려 나는 더 안절부절못했다. 그때 화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명부전에 들렸습니까? 예. 지옥의 10대 대왕들도 만났겠군요. 하나같이 화내고 꾸짖고 눈을 부릅든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얼굴입니다. 그곳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얼굴도 보았습니다. 아 그이의 초상화를 보았군요. 화가는 비로소 어떤 의문이 풀린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흑백사진으로 얼굴을 돌리며 덧붙였다. 그이가 돌아가신 날 큰 스님이 급하게 찾아와 달려갔더니 당장 그이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큰 스님은 세상이 다 아는 보수를 대표하는 어른이라는 것과 나는 그이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큰 스님은 그런 내 처지는 안중에도 없이 당장 명부전에 들어가 초상화를 그리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곧 저녁 공연이 시작되는데도 막무가내로 나를 명부전으로 쫓아버리고 화글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밤새워 초상화를 완성했어요. 유하 초상화였습니다. 맞아요. 연필로 가볍게 그리는 스케치는 행여 생각지도 말라는 큰 스님의 엄포에 유하로 그렸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대단하십니다. 세상에 아픔을 지닌 얼굴이었기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마에 깊숙이 패인 몇 개의 주름이 선명하게 그려진 그의 초상화가 자꾸 떠올랐다. 이 젊은 여인의 얼굴에도 그런 아픔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여인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합니까? 화가의 갑작스런 질문에 난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초상화를 그려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되는 화가의 질문에 위축되어 나는 나지막하게 얼버무렸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초상화를 그려놓으면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앞서 괜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속내를 내비쳤다.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주머니에서 담배값을 만지작거리던 화가가 해오소 쪽으로 난 좁은 길을 허적허적 걸어갔다. 오늘따라 어깨가 좁장한 그의 등이 유난히 헐렁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화가의 물음을 곰곰이 되씹었다. 국도에서 승용차를 돌려 서울로 돌아온 나는 학원을 정리했다. 그녀가 종족을 감춘 이후 모든 일에 의욕을 잃었고 학원의 성장세도 차츰 꺾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녀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발빠른 미래의 설계 때문인지 그녀 오빠는 돌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내게 학원 경영을 부탁했지만 거절했다. 살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무작정 떠돌았다. 나는 그때부터 종족이 묘연하던 그녀의 7년을 수사관처럼 뒤쫓았다. 무작정 쫓아다녔다.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 찾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깔끔한 성적만큼이나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는 버릇이라 그녀를 기억하거나 추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몇 군데 야악에서 그녀의 흔적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서너 달을 넘기지 못하고 끊어졌다. 그럴수록 그녀의 7년이 더욱 궁금한 나는 어떤 기운에 떠들려 혼자서 온갖 상상을 하고 온갖 사건을 만들고 온갖 언어들을 떠올리며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그렇게 떠돌다 해미읍성을 지척에 둔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그녀가 종족을 감춘 후 유일하게 보내준 사진 때문이었다. 사이트와 블로그를 뒤지며 빗물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절 마당 장독대 옆에 비에 젖은 장미를 찍은 곳과 흡사한 장소를 찾아다니던 나는 누군가가 올린 게심사 사진을 보고 짐을 풀었다. 얼음이 깔린 천변이 보이는 주택가에 은퇴한 노인부부가 사는 집 월세빵을 얻은 이튿날 나는 마을을 둘러볼 겸 산책을 나섰다. 12월 초인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허연 눈이 날리면서 천변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다. 그 천변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금방 어두워지고 기온이 급강하는 것이 느껴질 즈음이었다. 천변을 마주보는 단층 주택의 1층 전면이 유리로 된 화실에 불이 환히 밝히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화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얼굴 그림이 내 눈길을 끌었다. 화실 벽에는 스케치나 유화로 그린 다양한 표정에 크고 작은 얼굴들이 빼곡히 붙어있었다. 얼굴들을 들여다보던 나는 갑자기 목구멍을 밀고 올라오는 울음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울음은 질기게도 이어졌다. 나는 천변쪽으로 등을 돌리고 새벽 국도에서 운전대에 얼굴을 묻었을 때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떠도는 동안 내 기억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갑자기 울음이 터진 것은 머릿속이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서러움 때문이었다. 이상하게도 박박 문질러 씻은 듯이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던 나는 화실에서 화실에서 그녀의 얼굴을 발견한 듯한 기이한 반가움을 느끼며 무작정 문을 밀고 들어가 화가와 인사를 나누었다. 작지만 상대방을 찌르는 듯한 눈매 때문에 첫인상이 날카로운 화가는 젖은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화로앞으로 안내했다. 그날 나는 수많은 얼굴에 둘러싸인 채 화가와 막걸리를 주고받다가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내 집처럼 화실을 오가던 나는 어느 날 화가가 끓여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굴만 그리는 까닭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입니다. 흔히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현장입니다. 그 순간순간을 담아내는 나는 지금까지도 화가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어진 인연으로 개심사 장미 앞까지 달려오게 된 것이었다. 몸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화가가 작심한 듯 불쑥 내밀었다. 조상화를 그려줄 테니 명부전에 모시도록 하세요. 이곳 명부전에요? 그래요. 큰스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순간 명부전 지옥대왕의 얼굴을 떠올린 나는 그녀를 명부전에 놓아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대답을 머뭇거렸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화가가 쐐기박듯이 덧붙였다. 그곳에 모시고 봄에 장미 보러 오면서 한 번씩 얼굴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가슴에 묻은 얼굴을 꺼내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화가는 그만 떠돌고 정착하라는 말을 그렇게 에둘렀다. 어떤 대답도 찾지 못하던 나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림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화가는 싱그듯 웃으며 캔버스를 접고 화구뭉치를 다시 꾸리기 시작했다. 산에서 내려온 어둠이 어느새 절 앞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캔버스를 어깨에 맸다. 그때 인기척이라고는 없던 공양간에서 잿빛 승복을 입은 나이든 보살이 나오더니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녁 공양을 하고 내려가시죠. 화가는 더 좋은 저녁 공양이 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져었다. 두 번 묻지도 않고 바로 등을 돌린 보살은 나타날 때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공양간 안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은 인적이 끊어진 절에 저녁을 닮아있었다. 화구 가방을 어깨에 맨 화가는 그냥 돌아서기가 마냥 아쉬운 듯 장미를 눈으로 계속 보듬어주다가 마침내 등을 돌렸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멀리서 까마귀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절입구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화가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전등빛이 환한 막걸리집을 가리켰다. 초상화 작업이 끝날 때까지 막걸리가 그림값입니다. 엄청 비싸죠? 나는 화가의 초상화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으나 그때까지 이곳에 머물 명분이 생겼다는 이상한 안도감에 젖어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날 국도에서 승용차의 방향을 돌리던 내 얼굴이 7년 동안 그녀의 자취를 뒤쫓고 있는 지금의 내 얼굴이 명부전 지옥대왕의 얼굴과 흡사하다는 생각에 자꾸 부끄러워졌고 검은 구름이 몰려든 하늘에서는 기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네, 김성달 작가님의 얼굴 그리다 네, 저와 함께 게심사도 다녀오고 명부전도 보고 그리고 해미읍성도 다녀왔는데요.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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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